1, 2, 3, 4 1, 2, 3, 4 내 앞에 다가온 험한 세상 일들은 외면하기에는 너도 난 힘이 들지마 뒤돌아본다면 1, 2, 3, 4 엄청나구만 절대로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니겠지요? 이 사람은 모범 택시 타고 죽으라는 직원 맞나? 우리 사무실에 저런 직원 한 명만 있으면 그냥 전 회사에서 쭉 살립니다 한 사람 참 한 사람 참 알겠습니다 현대사회는 홍보전쟁 아니겠습니까? 저희 회사 제품을 소비자들의 뇌리에 철저하게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그렇게 청산요소를 하지 말고 신선한 홍보전약 좀 많이 갖고 와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제가 본부장님 직속 후배인데 실망이야 시켜드리겠습니까? 아니 최 팀장님 어떻게 내 후배예요? 학교나 고향 다 틀린데 본부장님 약수동에 사시죠? 그래요? 제가 약수동에서만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본부장님 동네 후배입니다 알았으니까 가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어부장 말씀 잘 아세요 최 팀장하고는 구민이죠? 아 그러면요 저번 감사 때 두 사람 안 좋은 감정은 다 풀린거죠?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니 본부장님 아 최 팀장이 학교 후보입니까? 아 그죠 오부장님 신경 쓸 거 없고 아 저 새로운 사원입니까? 아 네 저 미국 연수 마치고 돌아온 브랜드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주입니다 아 그래요? 앞으로 마케팅부에 젊은 바람 좀 일으켜주세요 아 그리고 오부장 네 사장님 따님이 이번에 저 수능시험 본거 아시죠? 아이 그러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곧 본고사가 있으니까 그 마지막으로 누가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눈치인데 아이 그 아이 지가 나이가 있어서 어떻게 가든 쉽게 얘기하십니까 아이 저 저도 그 고3짜리 딸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저는 뭐 좀 하라고 하시면은 하겠습니다만도 그래도 역시 지가 나이 넘어가지고 아 누가 오부장보고 가르치래요? 예? 그거 직원 중에서 똑똑한 친구 한 번 추천해봐요 아 몇 명 있잖아요 왜 조대리도 있고 아 제가 할까요? 해외연수요? 아니 어떻게 저만 놔두고 두 사람만 미국 연수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? 예? 아니 실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제가 오이지 씨나 장혁 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? 발령은 인사부에서 내린 거니까 나한테 아무리 컴플레인 해도 소용없어요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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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말이야 그거 토익하고 학벌 위주로 선정했대요 네? 학벌이요? 나 이거 참 이거 좋은 학교 못 나온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? 누굴 탓하겠어 장미꽃은 온실에서 커야 되지만은 우리 같은 이 들꽃들은 야생에서 막 커야 되는 거 몰라 아마 이번에 살아오는 직원도 그 장미꽃 스타일이라던데 바로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리 같은 일이 이게 뭐 어디 궁금한 잘 안다고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세련되고 감각 있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건 그렇지 자 인사들 하십쇼 새로운 브랜드 매니저 공주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상품기획팀장 위원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와요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어머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렇죠? 잘나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여민구입니다 이 사람 별로 잘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공주희 씨 우애 선배입니다 한송희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이쪽은 전략기획팀 조한조 대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인 정관우 씨 안녕하세요 어 정관우 씨는 공주희 씨 대학 선배입니다 어머 그러세요?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아 그리고 이 누가 한 사람 붙어서 이 회사도 안내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아 한송희 씨 부장님 어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?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쪽으로 오시죠 아 그리고 말입니다 그 저 우리 사장님한테 고3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과외 지도를 한 사람 해줘야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삼유성원 여민구 씨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아 내 생각에는 이 전략기획팀에서 한 사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주겠습니까? 아 그 저 사장님 댁에 가서 가르치는 거니까 그 저 조 대리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아 그 모름 몰라도 그 수고비도 꽤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부장님 긴이 드릴 말씀 있어서 왔습니다 뭡니까? 잠깐 나가시죠 응 가시죠 소식 들으셨어요? 무슨 소식? 아직 모르고 계시는구나 저 이거는 방금 입수한 따끈따끈한 전부인데요 응 아 이거 소름 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헛듬들이지 말고 좀 빨리빨리 얘기 좀 해봐 저 이번에 어 우리 본부장님이 바뀐 날인데요 어? 그 사실입니까? 그렇다니까요 저 미국의 지사장님으로 가 계셨던 박 이사님이라고요 미국에서 뭐 교수도 아시고 우리 사장님하고는 대학 동문이신데 며칠 전에 도착하셨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? 아 어떻게 되기는요 바로 바뀌는 거죠 어 이 사회라는 거는 말이죠 줄을 차에서 해야 됩니다 어느 라인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? 아 근데 최 팀장은 본부장 라인 아닙니까? 후배라면서? 아하 후배도 후배 나름이죠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후배니까? 저는요 이번에 새로 오시는 박 이사님 라인입니다 아 그래요? 그럼요 저기 옛날에 같은 조교 축구의 멤버였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쪽 라인에서 실권을 잡는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저 부장님 방에도 그쪽 라인이 있습니까? 아 있지 정관호씨 아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어? 아니 아니 왜요? 아 난 그것도 모르고서 아까 사장님 따님 가르치는 걸 갖다가 조 대리 시켰지 뭐야 아 나이가 참 당장 바꾸셔야죠 어? 아 최 팀장 후배 아닙니까? 저는 졸업은 안 했는데요 아 그거 참 이게 아 저 그리고 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정본데요 뭔데? 박 이사님 말씀입니다 어 부장님 고등학교 1년 선별합니다 그래요? 하하하하 아 저 아 저 저 저 저 조 대리 아 저 아니 그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말씀이야 그 아까 그 저 사장님 댁에 가서 가르치기로 한 거 그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? 아니 왜요? 아 그 그게 말입니다 아 저 다름이 아니고 그 조 대리는 좀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그 저 정관호씨가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네? 네? 아 어떻게 가실 수 있겠죠? 아 저 부장님 전 오늘부터 영업부 지원 업무 나가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? 아 그럼 뭐 조 대리가 대신 나가면 되지 뭘 그럴 것 까지 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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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장님 저 그거는 원래 그 정관호씨가 아 괜찮아 괜찮아 딱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하세요 그래 네 상품비위팀 한솔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계세요 잠시만요 부장님 본부장님 전화해요 본부장? 본부장? 어떤 본부장? 네? 아 됐어 됐어 그래 아 본부 본부장님? 아 네 아 지금요? 글쎄 내가 좀 지금 좀 바빠서 말입니다 글쎄 뭐 이따 그 저 시간이 나면은 그 좀 어떻게 뭐 올라가 봤는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그렇지 어 하 너무 마음 상해하지마 예 아 근데 부장님이 갑자기 말을 바꾸시지 이해가 안되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회사일도 아니었었는데요 아유 그래도 그게 그런게 아니야 아 재벌집 딸 가르치다 그 집 사회된 사람도 있잖아 뻔하지 뭐 저 관호씨가 사장님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부장님이 이렇게 알아서 긴거 아니겠어? 아유 그놈의 학벌이 뭔지 아유 그 우리 아들놈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 보내야 되겠어 어? 나중에 이런 서름 안 당하게 하려면 아 꼭 좋은 학교 나와야 유능한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 그거야 그렇지 아 근데 윗사람들이 그걸 감안해주나? 그냥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거지 그나저나 그 나중에 우리의 과잎이 될거 생각하니깐 눈앞이 카카해지네 아 아까 지시한거 어떻게 됐습니까? 아 뭔 말입니까? 아 그거 저 과외선생이요 아니 누가 가기로 했습니까? 그 뭐 아무나 가도 되겠지만 근데 정모로씨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요? 아니 실력은 조대리가 좋은거 아니에요? 그 모로씨를 말씀 아 조대리는 학벌이 빠지지 않습니까? 아 그거 사장님 따님 가르치는데 근데 이거 케이스만 그로 보내야지요 아니 어부장은 아직도 학벌을 따지는데 아 글쎄 그 시키는데로만 해요 뭐요? 아니 어부장 오늘 뭐 잘 못 먹었어요? 뭐요? 아니 뭐 나 정신라도 한 끼 사주고 가시는 말씀입니까? 그 본부장이 평소에 부하직원들한테 아주 잘하십시오 그래야 떠날 때 외롭지 않지요 아니 이 사람 아니 그 뭐 어떻게 뭐 다른 계획이라도 좀 세워놨습니까? 계획이요? 아니 무슨 계획이요? 아니 전혀 모르시네 뭘 몰라요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라고 이래요 됐습니다 아 형님 너무 이렇게 그래도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뭐요? 공주희씨 네? 오늘 어디 방송 출연해요? 아니요 근데 무슨 거울을 하루 종일 들여다봐요? 그 안에 무슨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어요? 아우 그게 아니라요 한국의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진 거 있죠 어머머머 아우 난 몰라 피부 걱정은 근무시간 끝나고 하세요 아 여 민구씨 아 네 아 저 혹시 탈렌트 진수정 잘 몰라요? 아 수정이요? 어? 그 친구 잘 알아요? 아 그럼요 제 대학 후배잖아요 그래? 잘 듣다 위에서는 말이야 그 친구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라고 난린데 나 이거 오자마자 경황이 있어야지 자 민구씨가 섭외 좀 해줘 아 뭐 그럴까요? 어 그래 어 그래 내가 전화를 하도 많이 걸어서 전화번호를 뵌다니까 응? 아 여보세요 어 진수정씨 핸드폰이죠? 아 네 조금 전에 전화드렸던 한영 화장품의 홍보팀장입니다 네 아 잠깐 잠깐만요 얘기 좀 잘해봐 여보세요 어 수정이니? 누구냐고? 어 나야 나 저 민구 오빠 몰라? 아 너 왜 그래 야 니가 너를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네 장난칠 거면 끊으라고? 야 너 정말 자꾸 이럴 거야? 욕? 얘 미안합니다 얘 얘가 아닌가 본데요? 사람이 사람이 이거 정말 아 이거 진짜 완전히 망해버렸네 아니 이 친구가 요즘 제일 그렇게 이쁘다면서 어 걔가 뭐가 이뻐요 다 화장빨이에요 맞아요 걔 다 그거 알고 보면 화장빨이에요 주 씨처럼 저는 자연적인 민인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다 내려와요 그리고 이쁘다 그발 여기 옷이 기분 상했어요? 뭐가? 사장님 딸을 못 가르치게 돼서요. 그게 뭐 기분 상할 일이야. 난 한조 씨 표정만 봐도 알아요.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. 좋은 기회 놓쳤다고. 왜 자꾸 사람 넘겨지고 그래? 한조 씨.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. 내가 그까진 어린애까지 가르쳐야 되겠어?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. 어머 조 대리님. 아 수디 씨. 죄송해요. 어제 통화하다 제가 잠들었죠. 많이 피곤했었나 봐요. 조 대리님은 괜찮으세요? 예. 수고들 하세요.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거죠? 영화요? 보고싶은 영화 있단 말이에요. 같이 가려고 일부러 안 봤단 말이에요. 같이 가실 거죠? 예? 자, 정신들 먹고 와서 합시다. 부장님 오늘 도시락 안 드세요? 나 오늘 저 이 세식과하고 할 말이 좀 있습니다. 공주 씨, 나하고 정신 보러 갑시다. 부장님하고 단 둘이서요. 왜요? 싫어요? 아니요. 내 오늘 아주 큰 사연, 아주 남자친구 하나 소개해 주려고 그랬는데. 아, 정만우 씨. 학교 후배가 왔는데 그 중심도 함께 안 삽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자, 갑시다. 자, 갑시다. 자, 갑시다. 자, 가요. 부장님. 저도 가도 되죠? 먹은 만큼 일하세요. 일할 만큼 먹든지. 아참, 당신! 당신이 저 얼마 안 남았어. 네? 자, 우리도 식사하러 가죠. 한 송이 씩 하죠. 네. 아유, 같이 갑시다. 조드리, 식사 안 해? 네, 저. 저, 팀장님, 먼저 다녀 들어오세요. 아, 왜요?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요. 아이고, 처녀가 소개한 점 뭐, 수상한 건데. 저 팀장님, 그거 명백한 성희롱인 거 아시죠? 아이, 성희롱은 무슨, 저. 그냥 친근 가면서 이렇게, 그런 거지 뭐. 그래요, 그럼. 저희, 가자. 아, 이렇게 애리들하고 식사를 하니까 아주 밥맛이 더 좋은 거 같습니다. 공진 씨도 많이 드세요, 응? 이렇게 오자마자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내가 볼 때 주희 씨는 참 이상해요.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멋내는 데는 별론데. 여자는 늘 자신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전 공부 좀 한다고 휘하게 하고 다니는 여자들 보면 꼴을 못 봐요. 아니, 어떻게 화장도 안 하고 집 밖에 나갈 수가 있죠? 저, 부장님. 사장님 댁 가는 거, 갑자기 저로 바뀐 이유... 아,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요. 관우 씨는 이따 저녁에 사장 댁에 가서 그 집에 잘 가르쳐주고 오면 됩니다. 아, 그래도 조 대리님이 대학 시절부터 그런 아르바이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보다는 알 텐데요. 아니, 아니 저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응? 그것처럼 좋은 기회를 왜 양보하려고 그래? 하고 참 미해를 못 하겠네. 그게 아니라, 저, 전 남을 가르쳐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... 그래도 해야지, 응? 이번 기회에 사장님한테 확실히 눈도장 찍고 그리고 사모님한테도 잘 보여야지, 응? 혹시 알아? 이번 기회에 그 집 사야 될지? 네? 선배님은 그런 거에 흔들리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? 에이, 그래도 모르지. 조 대리, 어디 안 좋아요? 조 대리! 어, 예.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에요? 고민이 있어요? 아무것도 아닙니다. 좀 피곤해서요. 아, 열받을 만하죠. 조 대리가 이 군번에 영업부 지원 나가게 생겼습니까? 글쎄, 부장님께서 왜 갑자기 바쁘셨을까요?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? 어디 가나 학벌 따지잖아요. 취직할 때도 그렇고, 선 볼 때도 그렇고.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예요. 일본은 동경대 출신 우대하고 미국도 출신 학교에 따라서 연봉이 다르거든요. 아이고,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만 하겠어요. 그래요. 하지만, 전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거 아시죠? 아우, 팀장이야 그 줄인데 신경 쓸 게 뭐 있어요? 아,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... 그런 얘기, 이제 그만하시죠. 이제는 연예인 섭외까지 저한테 부탁을 한다니까요. 연예인 누구야? 있어. 진수정이라고. 진수정이요? 아, 저 요즘 미니시리즈 나오는 그 여자? 오빠, 그 사람이랑 친해요? 그럼, 대학교 후배인데. 정말요? 그럼, 오빠도 한국대학 영국여학과 나왔어요? 넌 몰랐니? 이래봬도 오빠가 수석 졸업이야. 진짜요? 오빠, 꽤 멋있다. 여민구 씨, 몇 회야? 네? 어, 학교 몇 회냐고? 24회인데. 어, 나 19회야. 한참 후배겠네? 어머, 네? 아니, 눈이 왜 이러세요? 우리 학교 들어오기 힘들어요. 어, 지도교수 누구였어? 마광택 교수 아니야? 맞는데요. 하긴, 나 학교 다닐 때 뭐 민구 씨 아직 입학도 안 했을 테니까 볼 수가 없었겠네. 말 놔도 되지? 그, 그럼요, 선배님. 너도 학교 다닐 때 어지간히 뺀질거리겠다. 잠깐만. 여보세요. 아, 여보, 여보. 예, 저 지금 대학교 선배님 만나고 있어요. 정말이에요. 바꿔달라고요? 바꿔달라고요? 안 되는데. 예, 알았어요. 잠깐만요. 네, 여보세요? 네,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우리 민구가 네, 워낙 끼가 많아서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어요. 네? 공초거라는 소문 났냐고요? standard, gone on your nose. 걱정을 쳐가버리세요. 네. 네. 다들요. 우리 민구, 전부 다 노총각인 줄 알고 있어요. 네. 여보세요? 아루, 아. 그냥 끝내. 자 꿀차입니다. 피부 미용에 좋다니깐 한번 맞아보십쇼. 감사합니다. 야 재고만호 씨. 네. 그 몸에 해로운 커피만 마시지 말고 꿀차 마시자. 감사합니다. 자 마셔 마셔. 아니 저 부장님. 저런 거 안 주십니까? 아니 이 팀장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? 꿀이 없는데. 겉설때문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해요. 꿀차는 뭐 아무나 먹는 줄 아는 뭐지. 아 재팀야. 아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? 추가로 정보를 입수했는데요. 박 이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우연히 팀장이랑 아주 절친한 사이였답니다. 아 그래요? 연구소에도 같이 있었고요. 그리고 우 팀장이 대학에서 석사학위 받을 때 박 이사님께서 그 학교 개건 교수로 계셨답니다. 아 그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겠네. 더구나 박 이사님, 사모님하고 우 팀장하고 완전히 그냥 아삼 이겼다는데요. 아. 그니까 저기 사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박 이사님, 부장님, 우 팀장, 정관우, 공주희 그리고 나까지. 이거 완전히 환상의 인맥 아닙니까? 그거 정말 그러네. 아주 골고루 다 있네요. 저희가 줄 제대로 선 겁니다. 참 그동안 내가 본부장한테 내 당한 서름을 생각하고 말이야. 이제 핍박의 세월은 끝났습니다, 부장님.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말이죠. 그 본부장이 사실 나보다 나이가 도서는 미칭니다. 근데 나보다 조금 윗자리 있다고 말이지. 이 특허가 말이야. 이봐, 어부장, 어부장 이러고 말이야. 특허가 아웃새 씨. 저 박 이사님이 부장님 1년 선배시니까 이제 그런 수모는 없으실 겁니다. 아, 박 이사가 아니라 이제는 박 본부장님이십니다. 그렇죠. 박 본부장. 네, 우연입니다. 아, 예, 박 이사님. 정리 다 되셨어요? 정신 없으셨죠? 아, 그럼요. 가봐야죠. 아, 좀 바쁘긴 한데요. 저기 정관우 씨하고 같이 찾아뵙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우리 팀장. 네. 다 알고 시침 떼는 거죠? 네? 뭐가요? 네, 뭐 하기가 뭐 떠버리고 다녀서 좋을 것 없지. 우리 잘 해봅시다. 아, 우 팀장. 아, 예. 내가 부탁한 자료, 권장 다 됐어요? 아, 죄송합니다. 금방 해소 올리겠습니다. 아, 좀 서둘러줘요. 급한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아, 저, 본부장님. 저, 우 팀장이 지금 상당히 바쁜데요. 그래서요? 아, 그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사람한테 그 우회에서 그 개인적인 일을 자꾸 시키면은 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. 아니, 우장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고라 하는 얘기예요? 아, 뭐 하나, 하나. 그 우리 부서에 업무라는 게 있는데. 아, 그럼 말 좀 줄래요? 아, 말하라고 달리니 뭘 왜 놀리고 있습니까? 아, 저, 부장님. 아, 저, 사람이 말이야.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르고 말이지. 아, 저, 부장님, 본부장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. 사람이라는 건 말이에요.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. 이거 끝날 때 이게 아주 잘해야 그게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. 아, 우리 팀장도 잘 알지 않습니까? 아, 우리 팀장도 잘 알지 않습니까? 아, 우리 팀장은 잘 알지 않습니까? 공주희 씨, 소위 대한민국 체육학과 나왔던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? 뭐가요? 이 연고 보고서가 이게 뭐예요? 누가 시집내라 그랬어요? 우리 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머, 제가 너무 미국식으로 썼나 봐요 뭐라고요? 팀장님, 공주희 씨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날 보고 죽으면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예요? 오 팀장, 너무 그러지 말아요 우리 같은 편 아닙니까? 예? 우리끼리 서로 감싸주고 그래야지요 부장님, 그게 아니고 아, 태국어로 씨 오늘 저 사장님 댁에 가는 거 있지 않았죠? 네, 알고 있습니다 예, 그 여행이면 일찍 좀 퇴근하지 그래요 퇴근해서 사우나도 좀 하고 그러면 아주 몸이 아주 깨울해지죠 괜찮습니다, 아직 일이 많이 남아서요 아이고, 이거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접시하지 마십시오 어, 저, 조대리 죽고 있어? 예 어? 저 부장님, 조대리 먼저 영업 뛰고 왔는데 맥주는 한 잔 사주죠? 그럼 남들 다 하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뭐 요란을 떨고 그럽니까? 예 야,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, 어? 아니, 부장님이 갑자기 왜 그러시지? 아니, 어떻게 편해를 해도 그렇게 심하게 하냔 말이야 됐습니다 좋은데 한번 못 간 우리가 잘못이죠, 뭐 아니, 뭐 누구는 좋은데 가기 싫어서 안 갔나? 아니, 실력이 안 돼서 못 간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? 실력이 되는데 못 간 사람도 있습니다 실력이 되는데 못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한번 타보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인류대학을 갈 걸 그랬어요 아휴, 속상하구만 아니, 조대리만큼 자기 일 잘하는 사람이 어딨나, 어? 회사 일 잘하면 엘리트지 좋은 대학 나오면 무조건 엘리트인가? 네, 저 제 일 잘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영업 부식원들하고 대리점 돌면서 판촉 활동하면서요 감사합니다 저희 제품 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물량 좀 많이 주문해 주세요 일단 한번 써보시죠 아니, 오면 정관우 씨가 하기로 돼 있던 걸 말이야 늘 그랬습니다 어딜 가나 항상 그랬다고요 어느 대학교 나왔냐고 물어봤을 때 저 지방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요 상대방 표정이 다 똑같아요 저 친구 뭐 그저 그런 친구구나 아니야, 그렇지 않아 이 지방국립대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사람이 하나도 안 보러 온 거 알잖아?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래도 이 사회가 세상이 날 약하게 만든다니까요 네, 저 사장님 회사 직원 정관우라고 합니다 아, 진짜 운전할 수 있다니까 안 돼 운전 못해 이 사람 아시오 아, 술 있어 갖고 태우면 돼 아, 나 안 돼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니, 어떻게 된 거예요?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? 아, 조 대리가 오늘 기분이 안 좋거든요 아, 너 먼저 들어갈래? 내가 전화할게 그래 그럼 미안해 조 대리님 차는 제가 운전할게요 아, 그, 그래요? 예 아, 이게 진짜 운전을 못해가지고요, 이거 운전하셨잖아요 괜찮겠어요? 아, 그럼요 죄송한데 뒷자리 좀 태워주시겠어요? 저거 제가 다 찾아가 아, 아, 저거 뒷자리 찾아가 아, 이 사람 아, 성지 찾아가 이 사람아 자, 빨리, 빨리, 자, 저거 뒷자고 어 가, 가 아, 이 사람 참 그 어, 자 들어가 어, 들어가 어, 들어가, 어 두 대리님, 일어나오세요. 이 근처에 맞아요? 두 대리님! 두 대리님, 두 대리님!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? 두 대리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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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정관우씨 네 무슨 매장으로 한 시간씩 늦게 나오는 거야? 죄송합니다 어제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무슨 일이 늦게 끝났는데? 사장님 따님 뭐 그 집에서 잠이라도 잔 거야? 아니 누구는 뭐 야근 안 하나? 어? 가서 공부 몇 자 가르치다고 회사를 늦게 나오면 어떡하겠다는 거야? 아니 유팀장 그거 왜 그럽니까? 아니요 정관우씨가 지각을 했는데 어제 핑계를 대잖아요 아니 그 일이 늦게 끝났으면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뭘 그러세요? 아니 저하고 저 조대는 어제 12시까지 술을 먹었는데도 오늘 제시간에 딱 나왔습니다 그거는 당신네끼리 놀다가 늦은 거고 아 정관우씨는 사장님 댁에서 일하다 온 사람 아닙니까? 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? 그렇게 치면은 조대리가 더 피곤하죠 어제 하루종일 대리점은 20군데나 돌았습니다 아 피곤해도 조대리가 더 피곤하죠? 아 참 유팀장은 이상한 사람이네? 아 그까지 대리점 돌았다고 뭐가 피곤합니까? 아니 왜 유팀장은 왜 자꾸 조대리만 감싸고 돌아요? 네? 아니 그러면 부장님은 어제부터 왜 정관우씨만 감싸고 노시는 겁니까? 일류대 못 나오면 뭐 부하직원도 아닙니까? 아니 지금 당신 하극상 하는 거야 지금? 아니요 부장님이 너무 심하시게 그러시니까 제가 아니요 저 그만하십쇼 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됐어요 정관우씨 가만히 있세 아니 당신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뭐야? 아니 저 부장님 고정하십쇼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 저 말하는게 좀 괘씸해서 그래 아니 지금 뭐 내가 누구누구를 편애한다는 얘기 뭐여? 아니 아닙니까 그럼? 뭐 뭐야? 부장님 부장님 이게 정말? 아우! 부장님 죄송합니다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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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아유! 디자인이 좀 깬다! 아우! 어쩜 이렇게 촌수로 할 수가 있을까? 아유! 어머! 어우 미안해요 난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뭐가 깨고 어떻게 촌스럽다는 거죠? 아니 난 왜 미국하고 똑같은 기계를 뽑아내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해서 그래요 아 뭐 물론 디자이너의 솜씨 차이겠죠? 이야 역시 G씨의 안목은 탁월하시군요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 보죠? 뭐 웬만큼 불정되는 데죠 아무래도 미국에 좀 있다 보니까 얼마나 계셨는데요? 한 2년쯤 있었죠? LA하고 뉴욕에 오 뉴욕! 전 20년이 있었어요 네? I was born in the States. I got my bachelor's and master's degree in New York 참 제 디자인이 어떻다고 그러셨죠? 아니요 아 지금 보니까 추스러운 게 아니고 모던한 거다 나인이 참 수련됐네요 그쵸 선배님? 그렇죠 우리도 아까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 참 우리 저 연구실 가봐야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? 네? 어제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? 아니 어제 내가 술 마신 거 어떻게 알아요? 장난하지 마세요 어제 너무 좋았어요 어제 너무 좋았어요 네? 뭐가요? 뭐가요? 이거 좀 검토해 주세요 조 대리님 진짜야? 진짜야? 그렇다니까 며칠 안에 정권이 바뀐다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? 그러니까 왜 실종도 모르면서 부장님한테 대들고 그래 떠오르는 템한테 아니 그 얘기를 근데 왜 인지하는 거야? 아니 난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알긴 내가 어떻게 알아? 그럼 저 본부장이 언제 바뀐다고? 며칠 안에 바뀔걸? 며칠 안에 바뀔걸? 부장님 아무래도 기획안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? 제가 이번에 대리점을 돌아보고 나서 느낀 건데요 무조건 대리점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위치 선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야? 아 정관우씨가 어른이 알아서 만들어오겠어 저 관우씨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외국의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저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주택가에서는 유아용품 매장 옆에 대리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가에서는 의류 매장과 악세사리 매장 사이에 대리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 그거 왜 조대리가 갑자기 나서고 그래? 작업 다 끝난 건데? 저 그리고 고소득층 밀집 지역에서는요 돈이 좀 다소 들더라도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고기능성 화장품을 주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영업 좀 뛰고 왔다고 이렇게 조대리가 갑자기 나서는 거야? 저 완벽하지 않은 기획안을 서둘러 올리는 것보다는요 다소 늦어지더라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 글쎄 수정을 해도 관우씨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 쟤는 지금 정관우씨를 못 믿겠다는 거야? 아니요 아니요 조용히 그래 거의 아직껏 정관우씨가 일을 쭉 맡아왔으니까 그럼 마무리도 정관우씨가 해주세요 네 아 그럼요? 저희 부서에 이 정관우씨 말고 믿음직한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? 내일 아침까지 다 해놓겠습니다 아 그래요? 나 이거 정관우씨만 믿겠습니다 네 네 전략기획팀 정관우입니다 아 이사님 네? 오늘도요? 아 글쎄요 오늘은 일이 좀 많긴 한데 아 네 그러세요 그럼 오늘 뵈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아 아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일까지 작업 끝낼 수 있겠어요? 글쎄요. 오늘 가서 밤새야죠. 그래요. 힘들겠지만 수고 좀 해줘요. 사실 나도 밤새야 돼요.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닌데요. 그러게 말이에요. 교수님도 이젠 많이 힘드신가 봐요. 그럼요. 연세가 있으신데. 참 정열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던 분이었는데. 참, 전 회사 앞에 좀 내려주십시오. 응, 그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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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.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? 박 이사님이 사회의 이사라는 게. 모르셨어요? 이번에 박 이사님이 우리 회사로 오시는 게 아니고 교수직을 맡으시면서 회사는 그냥 비상임 이사로 자문 역할만 하시게 된 거예요. 아니 그러면 여태껏 우 팀장이라는 정원우 씨가 그분을 자주 만난 건 뭐 때문입니까? 네 저 박 이사님이 예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. 그래서 우 팀장님하고 같이 이번에 교수님 귀국 논문 쓰시는 것 도와드린 겁니다. 아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본부장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네 그냥 유임되는 거죠. 뭐 뭐 뭐 뭐예요? 아이고 이거 일을 어떻게 그럼 수습하지 이거? 우리가 썩은 밧줄을 잡았나 봅니다. 뭐예요? 너희서 확실지도 않은 그런 정보를 주고 그럽니까? 저 사실 이번엔 저희도 많이 곤란했습니다. 회사 일도 많이 밀려 있는데 교수님 일 도와드려야죠. 거기다가 사장님 따님까지 가르치라고 하시니까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이번 일을 괜히 본부장님한테 미움만 사게 됐어요. 저 선배가 많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. 저를 보세요. 저 선배가 없으니까 끌어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뭐 부탁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? 뭐야? 아 전부 당신 동네 선배라며? 저 이사 갔어요. 아이고 나 이거 참 이거 큰일이구만. 뭡니까? 아이고 법부장님 이렇게 으실으실한 날씨에는 이렇게 따끈한 꿀차가 재집니다. 법부장님. 이 기회관 이거 아주 잘 됐습니다. 아 그렇죠? 역시 그 저희 부서에서는 언제나 완벽한 업무 처리로서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? 예? 아 그거는 저기 아마도 그 정관우 씨가 개정 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주 유능한 조 대리가 작성을 했습니다. 정관우 씨가 케이스고 조 대리는 학벌이 떨어진다면서요. 아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? 아 요즘은 저걸 봐도 지방의 공기가 좋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이 아주 맑은 정신으로다가 공부를 잘한다고 참 정평이 나 있습니다. 그 오부장은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사람이 바뀝니까? 요랬다 저랬다. 아이고 급변하던 시대에 살다 보면은 이게 저 가끔 시각각으로 자주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오부장도 이제 무게를 좀 가져요. 이런저런 소문에 그냥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다 알고 계셨습니까? 사람이 말이에요. 기회를 쫓아다 보면은 오히려 놓치는 법이에요. 물론 아무래도 연줄이 있는 사람을 챙겨주는 게 인지상정이지만은 관리자는 건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내가 언제 내 학교 후배나 고향 후배 챙겨주는 거 봤어요? 내가 비록 욕을 먹을지언정 정도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합니다. 아산본부장님이야말로 청년결백이 보면 구석구석 빼신 분입니다. 정말. 그저 어느 줄에 설까? 그 눈치 볼 시간에 조금이라도 일을 더하는 게 남는 거예요. 아 어느 줄에 서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? 하연이다 지연이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? 실력이 제일이죠. 그걸 이제 알았어요? 아 그리고 오늘 내가 점심 살게요. 뭐 떠날 때 외롭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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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부장님 아니 본부장님은 어딜 떠나신다고 그러십니까? 본부장님 오늘 제가 점심 살까요? 아니면은 이 꿀차 한 잔 더 갖다 드릴까요? 네 알겠습니다. 야 워낙 바탕이 좋으니깐 화상도 잘 받는 것 같다. 아니 여민구씨 그거 뭐 하는 겁니까? 아 예 지금 메이크업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. 아름답지 않습니까? 이 미모에 이 학벌 이게 웬 말입니까? 그 학벌 얘기 좀 그만해요. 아 실력만 있으면 됐지 학벌이 무슨 상관에 음 아하하 조대리 피곤하지 않아요? 아 괜찮습니다. 아하하 지금 조대리가 제출한 그 기획안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. 끼어난 기획력에다가 아주 다양한 현장 경험이 깃아뜨려져서 아주 그냥 생생한 기획안이 됐습니다. 대단해요 아주 감사합니다. 음 자 앞으로는 말이지 그 저 바깥에 나간 일 같은 거는 저 후배 직원도 시키십시오. 나는 조대리가 사무실이 없으면 온통 불안해서 말이야. 예예 아 그래 그래. 아 저 저 조대리 오늘도 저 영업보에서 지원 좀 해달라는데? 아 예 알겠습니다. 아니 아니 조대리는 저 가만있고 그 저 영업부 저 지원은 다른 사람 내버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. 아 그래요? 하긴 뭐 또 조대리만 고생했어도 안되죠 뭐. 그럼 가서 그러면은 어 정관호씨가 좀 나가지? 아 정관호씨는 자료 분석할 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 그 그래요? 가서 그럼 누가 나간다. 어 어 저 오늘 공주희씨가 좀 나가지? 네 네 아 그러지 말고 이번엔 저 유팀장이 나가죠. 아 뭐 그러죠 뭐 네? 아니 조대리가 강남지역은 다 훑었으니까 아 유팀장이 예외적으로 저 강북지역의 사정을 쭉 훑어보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? 아 근데 제가 추위에 좀 약해가지고 아 그래요? 아 그러면은 태전 되고 부산 찍고 전주 광주 목포 아 그리고 저 제주도까지 다녀오시지 그래. 그쪽은 남쪽이니까 따뜻할 텐데. 네? 그러니깐 주로 똑바로 서랄 말이야. 원 투 프리 포 원 투 프리 프리 내 앞에 다가온 험한 세상 일들은 외면하기에는 너도 난 힘이 들지만 뒤돌아본다면 너무 늦어지는걸 너와 나 헤쳐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세상은 날 위해 기다려주지는 않는 시간 세상은 날 위해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